선수 에 대한 평가 자 오늘 첫 번째 텐트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둘 다 이거를 이적설로 봐야 하나? 어... 이적설이라기 보다는 선수에 대한 평가와 혹은 이적설에도 맞긴 하죠 맞는데 어쨌든 그 선수에 대한 그 팀에서의 평가가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선수는 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 그렇죠 쿨루쉐프스키 지금 유벤투스 임대복귀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쿨리셉스키를 토트넘 입장에서 완전 영입을 해야 되나? 아니면 그냥 유배로 돌려보내야 되나? 이걸 중점으로 우리가 오늘 좀 볼 겁니다. 그렇죠. 일단 임대 복귀설이라는 건 역시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원소속팀이 유벤투스로 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데 토트넘을 이렇게 되면 쿨리셉스키가 나가게 되면 공격진 덱스는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몰아 떠나죠. 그리고 단주마! 사실 단주마는 나는 있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. 단주마도 어쨌든 임대 복귀를 할 거니까.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쿨리셉스키까지 임대 복귀를 하게 되면 사실 현재 남는 공격 자원이 케인, 히살리송, 손흥민 그리고 케인 역시도 진짜 100%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을 때 토트넘에 남아있다고 확신하기는 좀 힘들다. 루머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쿨리셉스키가 그동안 차지했던 지분을 봤을 때 오른쪽 잉퍼워드 자리는 꾸준히 뛰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갑작스럽게 임대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 그것도 이제 판매도 아니고 거액의 판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 복귀가 된다고 하는 건 어쨌든 머릿수 자체 하나가 줄어드는 상황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전에 꽤 많은 출전 빈도를 차지했던 선수이기 때문에. 여기 이제 추가로 한 선수 더 봐야 되는 게 세비야 지금 임대가 있는 브라이언 힐입니다. 아 브라이언 힐. 근데 브라이언 힐은 지금 괜찮아요. 포인트는 엄청 많이 양상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세비야 반등하는데 그래도 역할을 좀 잘해줬고 확실히 이 선수는 세비야 출신이고 라리가 출신이다 보니까 나는 약간 무대에도 타는 게 있다고 봐요. 그렇죠. 아직 어쨌든 어리니까.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지금 다 됐다고 보기는 힘드니까 당장 이 선수를 무조건 다음 시즌 클루세스키 정도의 빈도로 자주 뛰어줄 것이다 라고 간주하기는 힘들죠. 그리고 브라이언 힐 같은 스타일이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하드워크합니다. 되게 많이 뛰는 스타일이잖아요. 이런 선수들은 어느 팀에 가도 도우면 돼. 근데 그 많이 뛰는 거 이외에 특출난 장점이 있을 때 이 선수를 확실하게 주전으로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닐 시에는 토트넘 입장에서도 다음 시즌 힐만 믿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. 그리고 과연 클루세스키만큼 오른쪽에서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. 그런 것도 사실 힐에게는 의문이 남기 때문에 공격진 데스는 어쨌든 클루세스키가 만약에 임대 복귀를 한다면 굉장히 얇아진다.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토트넘이 지금 리그 8이죠. 네. 지금 한 경기가 남아있습니다.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이번 시즌 이번 시즌은 아니지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 될 때 0시 반 다 끝납니다. 그때 이제 동시 스타트를 딱 하고 라리가는 한 주 더 있어요. 라리가는 한 주 더 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지금 한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컨퍼런스 진출권이 8위가 되면 안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마지막 7위 아스톤 빌라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승점은 1점 차. 꼴득실은 갔습니다. 일단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. 빌라의 저 브라이튼 경기 결과를 봐야 됩니다. 근데 어쨌든 또 브라이튼이 상대라서 근데 브라이튼이 또 이 퐁당퐁당 요즘 꽤 심한 팀이어서 여기에 브라이튼 사실 동기부여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. 없죠. 유로파 확정도 있어요. 유로파 경쟁 나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스톤 빌라전을 통해서 아 뭔가 뭐 아무래도 시즌 마지막 경기니까 잘 하긴 하겠지만 형철이가 이겼던 그 퐁당퐁당도 걱정되는 요소가 아닌가. 빌라가 워낙 경기력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 브라이튼과의 어떤 맞대결이 빌라 입장에서 홈이기 때문에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토트넘의 다음 경기 리즈거든요. 근데 리즈 이 시기에 저런 팀을 만나면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. 일단은 생존을 해야 되고 리즈가 사실 지금 에버튼 레스터보다 경우의 수가 제일 나빠요. 근데 나쁘다고 해서 지금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니죠. 아니 포기하면 안 되지. 오히려 더 이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즈는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컨퍼런스 진출 것만 확보를 해도 뭐 사실 이적 시장 다가왔을 때 선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단순하게 리그, FA컵, 리그컵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유럽대왕전에 나가는 게 동기부여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상당히 보강할 포인트가 많을 수 있다.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역시 일단 유럽대왕전에 나가는 게 자체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.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일단 요리스도 이번 시즌 끝나면 이탈을 예정이고 주전 골키퍼 영입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. 여기에 어쨌든 돈을 써야 되는 이 상황인데 이적 자금은 토트넘 입장에서 한정이 돼 있고 영입해야 될 포지션은 많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공격 진영에서 보강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고민이라는 거죠. 그렇죠.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크루셉스키가 만약에 나가 임대복귀를 한다고 했을 때 공격진 덱스가 얇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과연 이만큼의 오른쪽 윙포워드 자원을 다른 포지션까지 보강하면서 들여올 수 있겠죠. 그러니까. 돈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고 이번 세 시즌 토트넘이 보강해야 될 포지션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. 동시다발 쪽으로 키퍼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그렇고 가치판단에 따라서는 오른쪽 윙포워드보다 다른 포지션이 더 급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 윙포워드는 웬만해서는 금액을 덜 들이는 게 낫다.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는데 크루셉스키 입장에서는 유벤투스를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. 임대복귀를 하더라도 어쨌든 알레그리 감독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유벤투스에서 본인이 뭔가 위기를 맞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쿨루셉스키의 저점을 받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를 느끼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그렇다면 토트넘이 다른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보다 쿨루셉스키를 그 자리에서 데려오는 게 적어도 비용은 덜할 것이다. 그리고 리스크가 적잖아요. 네. 경험을 해봤다는 거. 그리고 이 선수의 고점을 토트넘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. 잘할 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이 지금 좀 부진하고 약간 부상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붓이 많은 시즌이긴 한데 새로운 자원을 데려와서 또 적응을 시키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. 그렇죠. 왜냐면 우리가 아까 골키퍼 얘기했죠. 유리스 이 자리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중원 자리도 사실 토트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선수들의 숫자는 있어요. 다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볼 순환 그리고 볼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이 볼 캐릭터가 가진 미드필더 앞쪽으로 양질의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자원이 사실 벤탄쿠르가 부상이 당하면서 아예 그냥 삭제가 됐으니까. 그렇죠. 미드필더가 아무래도 큽니다. 그래서 지금 새 감독에 대해서 사실 슬롯 감독 얘기거든요. 그렇죠. 많죠. 슬롯 감독이 온다면 그 제자인 큐취 콕추 선수로 그래도 좀 데려오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위해서라도 미드필더 쪽 보강에 대한 금액 자체는 좀 일단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아무래도 쓰이는 돈이 미드필더 쪽 수비 쪽을 봤을 때 공격에 있어서는 조금 그보다는 금액의 어떤 한정적인 범위를 좀 좁게 가져가야 될 수 있다. 예상되는 범위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가디언이랑 로마노 하는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요. 일단 크루셉스키가 토트넘으로 필수적으로 이적을 해야 되는 그 조항은 두 가지 그리고 이 금액이 3,500만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최소 45분 동안 이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이 토트넘 경기를 50% 이상을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토트넘 챔피언스 진출입니다. 챔피언스 진출. 근데 챔피언스 진출이 빠그러졌죠. 토트넘이 챔피언스에 못 나가기 때문에 필수 이적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만약에 3,500만 으로를 어칩시다. 그럼 클루셉이 3,500만이야. 이 3,500만을 들고 클루셉 같은 다른 자원들을 쉽게 영입을 할 수 있느냐. 사실 요새 이적 시장? 더 들어가요. 더 들어가요. 윙포워드 쪽에 이미 대부분의 선수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지난 이적 시장에 오른쪽 윙포워드 영입 비용들 안토니 같은 선수들 엄청 많이 들어갔던 걸 생각을 했을 때 이 금액의 한자리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포지션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적설에서 다뤘었던 카이세도나 이런 선수들 일단 부르는 게 천억 이상부터 계속 시작을 하니까 그렇죠. 메칼리스터도 마찬가지잖아요. 지금 보면은. 그래서 공격 진영으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3,000만 유로라는 것은 사실 클루셉스키 정도의 자원을 두고는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. 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렇죠. 이 클루셉스키는 어쨌든 붙임도 있었고 잘한 시즌도 있었습니다. 일단 이 선수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021, 2022 시즌. 오자마자 제일 잘했죠. 근데 그 반년은 사실 클루셉스키가 저는 캐리했다고도 볼 만한 시즌이었다고 봅니다. 진짜.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 있어서도 사실 클루셉스키 선수가 기회창출을 해줬던 장면들이 꽤 있었거든요. 노리치존에서도 솔직히 엄청 주려고 했는데 필사적으로 열심히 해서 주려고 했단 말이야. 그런 모습들 자체는 저는 좀 클루셉스키가 이미 토트넘에서 고점을 보여준 부분은 있다.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파르마 시절의 이 선수는 세리아 최고의 윙커드 중에 한 명이었어요. 그때 되게 유망하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었으니까요. 그래서 저는 이만큼의 고점을 지닌 선수를 이 금에게 데려오는 게 사실 흔한 사례는 아니다. 그 부분에서 역시 이 선수를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확고한 고점을 보여줬다는 부분. 그런 부분들 자체는 클루셉스키를 평가할 때 좀 높게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세팅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미 패턴 다 읽히고 올 시즌 별로여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다른 감독 와가지고 쓰임새를 잘 가져가면 나을 수 있다. 저는 반등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쿨스키는 고점이 확실했던 선수입니다. 이미 토트넘에서도 보여줬고 이 선수의 장점은 하프라인 쪽으로 내려와서 본인이 직접 볼을 운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캐리가 된다는 거예요. 네. 캐리가 되고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를 제치하는 능력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연계 능력이 되게 좋았어요. 근데 하프라인에서의 어떤 볼 캐리 능력 그리고 연계까지 보여주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토트넘 선수단 내에서는 꽤 희소하기 때문에 쿨스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제법 컸다는 부분이고 요즘 폼을 보면 잘했던 플레이들이 단 하나도 안 나와요. 왜냐? 드리블이 안되기 때문에. 약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세리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리블 패턴을 일으키면서 드리블이 안되고 상대를 못 제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연계 과정까지 어긋나버리는 상황이 그래서 폼이 이렇게 내려와 버리고 네. 유벤투스 선수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드리블이 막히고 패턴 일으키고 그러면서 쿨루셉스키의 장점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전술이 과연 쿨루셉스키를 편하게 해줬는지 네. 이 포인트 때문에 다른 감독이 왔을 때 반대할 수 있지도 않을까? 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쿨루셉스키가 전술이 달라졌을 때 감독에 의해서 팀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졌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아직까지는 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쿨루셉스키가 어쨌든 고점 자체가 웬만한 선술보다는 꽤 높았던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간의 활약을 해줬던 기간들을 봤을 때 요즘에 부진 하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선수가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라고 정리하기에는 전술과 같은 변수들이 너무 많이 따라왔었다. 어쨌든 부상도 네. 부상도 있었고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쿨루셉스키가 비용이 어쨌든 다른 자원들보다 좀 효율적으로 덜 쓸 수 있다는 전제까지 지금 깔려 있잖아요. 네. 그렇다면 토트넘의 쿨루셉스키는 일단 영입을 하는 쪽이 임대복귀 이후에 영입을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제 채팅창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르지님만 봐도 전술 잘 맞춰주면 충분히 본인 몫은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지 않나 싶긴 하다. 저는 저 말이 지금 상황이랑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보거든요. 왜냐면 조르지님만 아스날 할 때 사실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 종윤이 형도 엄청 힘들었단 말이야. 뭔 조르지님냐고. 근데 막상 조르지님만 아스날에서 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클루셉스키도 그런 반등의 포인트는 좀 남아있다고 보고 일단 토트넘은 그거 이전에 또 이제 디렉터 선임 문제 여기에 감독 선임 문제 지금 보면 우리가 스쿼드에 대한 부분 헤리케인 이탈 가능성이 있죠. 요리스도 그렇고 수비라인도 사실 여기는 보강이 필요하고 중원 마찬가지고 클루셉스키 얘기 다 나오고 있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대안하는 건 디렉터 감독이다. 일단은 뭐 계속 여러 후보군들이 좁혀지고 있지만 오피셜이 아직 뜬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인물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에 대해서 아직 현재로서 예측이 쉽지는 않다 정도가 되겠죠. 그래서 클루셉스키 얘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